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기 시작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을 때 책이다 이렇게 한 순간을 기억나는데 처음부터 시비 없이 하자고 얘기했었던 것 같고 가사가 되게 많으니까 그때 운영했으면 제가 가사 지금 손으로 구매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타이프로 하고 싶어서요 뭔가 오전적인 느낌으로 클래식하다고 해서 그래서 여기서 손을 어떻게 세어야 한다고 가사가 없고 발음이 어떻게 다 그런 거를 체크해야 하는 것 같고 이것도 재료가 지금 기분 좋은 거예요 되게 뿌듯하고 어제 새벽에는 좀 뿌듯한 생각이 드는 거네 그래서 내일 지금 다 자고 있으니까 내일 문자 할 사람들을 쭉 적어놓고 이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문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갑자기 서로 걱정을 엄청 하는 거예요 저를 죽으면 그냥 무례해준다 자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먹다가 이제 고마워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보니까 다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때 친구가 못맞는 자살을 했거든요 근데 나도 듣게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이 책을 줬으면 그 친구도 일하고 살아있으니까 나도 좀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너무 생각든 약간 너무 속상하고 잠시만 한 번 보고